해피야 부르니까 오네요? 제가 키우는데 너무 저를 잘 따라해요 해피 돌아 제 말은 저는 너무 잘 들어 되게 영례해요 여기 뽀뽀봐 왜 이렇게 똑똑해요? 아니 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이제 가자 빨리 해 야 야 다시 먹자 다시 먹자 다시 먹자 한 개 간식이에요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오이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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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피가 고정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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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몇 마리에요? 15마리에요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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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호흡기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고 젖을 빨아먹고 있는거 아무래도 잘못될까봐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됐어요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젖 먹던 숙성이 있어서 해피한테 자꾸 와서 코로 이렇게 접근을 신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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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겟은 엄마 cardiovascular ngày 약속하고 똑같아 ons까지group 이리와. 아들 중인 이 Taking date 온 성함! couples 프랑스 자, 이비로 와. 이비로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어? 아니. 잘 먹자, 좋아. 잘 먹자. 와. 저거 다 뛰어졌어. 언니 하는 거 보고 아이들도 잘 따라와서 잘 가리더라고요. 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저거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분유통을 머리에 붙여놓고. 아이고, 이게 뭐야. 말썽이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분유가 이렇게 머리에 붙여놓고 먹으면 좋네. 아이고, 먹는 욕심이 대단해요.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엄마가 대기를 한 이상 앞으로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잘 돌봐줄 거고요. 햇피가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해피가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